1. 2. 3. 4. 4. 5. 5. 5. 5. 5. 6. 6. 누구야? 누구야? 애가 안 보였나요? 안녕. 안녕 여러분. 5. 5. 5. 5. 5. 5. 5. 5. 8시. 오늘 저녁 드셨나요? 5. 5. 5. 6. 6. 5. 5. 이거 쓰고 싶었어 귀엽네 꺾인 거지 저 저녁을 아직 안 먹었어요 너무 졸려서 졸려서 안 먹고 잘까 생각 중입니다 안녕 안녕 유니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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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언니가 아주 기대된다고 저희 유니콕 정연언니가 아주 헬로팀에 했더라구요?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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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그 유니 멤버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엑소 엑소 오구 너무 어려웠어 찌찌찌찌찌 찌찌찌찌찌 찌찌찌찌 찌찌찌 찌찌찌 우리 소미 너무 예쁘죠 아 엑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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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 아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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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다 은은은 네유 홀리올리올리올리올리 일할 겨우니 그건 가사를 잘 몰라서 잘 못 바르겠어요 어? 누구냐? 어? 약간 모모언니 아니면 사나언니 같은데? 사나언니 맞지? 아니면 나연언니 아 다연언니인가? 다연언니 다연언니지 어? 나연언니야? 나연언니지 말 안해줘 아니야 아니야 나연언니 어 완전 아니 완전 보라색으로 아예 뜨는데? 우리 채널이어서 그런가? 아 누구야? 나연언니 맞지? 한참이 헛 애교 아핰 무슨 애교 원하세요? 상문 닦이게 상문 제가 닦아드릴게요 빨를 많이 닦으셔야겠네 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냐고요 아쭈는 조금 아쭈는 쯔위한테 부탁하세요 나은이 맞지? 어 나갔나봐 말이 없어 댓글이 없어 나갔어 나갔어 상문 닦이 시켜놓고 나갔어 너무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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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해 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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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네. 드리겠습니다. 누구인지 밝히시면... 뭐 은박집... 음... 이거 완전 커피랑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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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어 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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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먹으면 495칼로리... 100g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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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저녁이었어요? 그게 저녁이었어요? 저... 저는 많이 먹지 않아가지고요... 저는 좀 배고프네요... 저는 좀 배고프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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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방력있나요 으 으 CJ 물이에요 뭘 워 럴 5 나는 아이걸 프리그인데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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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현 씨도 오늘 고생 너무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왜 웃어요? 다현 언니 아닌가? 아니야 다현언니야 정말요? 셀링이 되셨다니 좋네요 영혼을 좀 담아서 텍스트를 쳐주시길 바랍니다 컵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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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너무 건조해가지고요 입이 입술이 진짜 와 진짜 너무 아파요 립밤 쉽게 바르는 법 제 얼굴을 손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렇게 여기에도 그거 어때요? 제가 이제 곧 라이브를 끌 건데요 그래서 그 다음 타자로 지금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우리 트와이스 멤버 중 한 분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당신이 라이브를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연 언니인 거 같은데 아니면 진짜 대박이겠다 왜요? 지웠어 화장 메이크업 지워서 안 돼요? 아 뭐 어때요? 안 겪겼어요? 어 말이 없네 아 도망가네 잘 자요 고마워요 바둘사 도망갔어 파란 머리 가발이었냐고요? 아니요 저희가 자켓에 이틀을 찍었는데 하루 찍고 그날 저녁에 시간이 없어서 그날 저녁에 화장한 상태로 엄청 늦게 샵에 가서 그 브릿지 그 가운데 부분만 그렇게 파란색을 하고 그 다음날 그 머리로 또 자켓을 찍은 거죠 두짝두짝 이렇게 나눠서 이틀간 찍었기 때문에 신곡 좋아요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재밌고요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수록곡이 진짜 이번에 17곡이나 되잖아요 물론 번한 곡도 있고 리믹스도 있지만 진짜 한국 한 곡 한 곡 한 곡이 진짜 그냥 편집으로도 많이 들었었고 저희 저희 다녔고 아이콘이라는 노래 다 좋아요 아이콘 굉장히 오 트와이스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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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콘 아이다 아이콘 라이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와이파이가 아니라 제 그거로 하는 거여가지고 데이터로 하는 거여가지고 미안 어떡해. 어떡해야 돼. 그러면 열려. 손이 거기 가서 솜민에 가서 뭐 안무 그거 꼭 개인적으로 좋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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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또 라스트월드 라는 것도 너무 좋아요 유닛곡도 다 너무 좋고 그 멤버들 그 조합이랑 그 노래들이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리믹스도 신나고 더필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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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나가지고 재하 시간들 보내신 정말 일단 앰커히 좋은 저녁 보내세요 안녕 갈게요 바이